윗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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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 자 경기가 시작 됐고요 우리 조선의 방어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차우갑사 과연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것인가 VAS 120명의 조선군군이 됩니다 옷 자체가 일단 틀리네요 경기가 시작 됐고요 전투란 이 중간에서 이행될 예정입니다 명나라는 존재합니다 명나라는 존재합니다 명나라는 존재해요 과연 조선의 호랑이 기사네 차우갑사냐 조선수비군의 전설인 근이대냐 자 조선군대 조선군 근이대대 차우갑사 둘다 말랩이고요 말랩입니다 이게 일반전 일반에 틀려서 말랩을 하고 나니까 차우갑사 밀리네요 시작합시다 조선은 모두기 때문에 하약을 먹는거요 다른 세력은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하약을 먹지 않습니다 경기 시작! 전투를 시작하라! 전략을 시작하는 실력이냐 물량이냐 그게 싸우면 될거 같네요 둘다 서로 한방 내비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 한방 등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근위대가 좀 더 우세하지 숫자가 더 많은 근위대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상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rya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승리!